오래된 업에 의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의도와 느낌이 바로 너라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몸은 네 것도 남의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율입니다. 오늘은 누가 유인의 속에 맴돌며 경험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단 니까야 12-35번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경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구가 세존에게 다가와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넓음과 죽음이며 누구에게 이 넓음과 죽음이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여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거나 생명과 몸이 다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청정한 범행을 닦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열예는 중도에 의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비구가 세존이여 어떤 것이 넓음과 죽음이며 어떤 것이 넓음과 죽음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 왜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 바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단밀론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내 생명이 같으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네 이러한 단밀론에 빠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은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생명과 몸이 다르다는 견해는 내 신체는 죽지만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져간다는 이러한 상주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단밀론과 상주론 영속한다는 이 두 양극단을 떠나서 나는 법을 살았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중도를 이야기 하셨는 거죠. 양극단을 떠나서 나는 법을 살았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을 자아 즉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아와 신체를 동일시하면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말이 좀 어렵나요? 즉 다시 말해서 영혼과 신체를 동일시하면 그래서 바로 생명이 몸이다라고 하면 바로 너무 허무하게 단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와 신체가 다르다라고 하면 자아는 끊임없이 영속하기 때문에 바로 상주론자가 되어서 해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양극단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바로 삼사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삼사화합 전부 다들 아실 겁니다. 제 강의를 조금이라도 안경을 들으신 분들은 삼사화합 다 아실 겁니다. 육근이 육경을 접촉하고 육식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삼사화합입니다. 육근 다 아시죠? 안이비슬 신호입니다. 눈, 코, 기, 입, 혀 뭐 이런 것들 육근 육근이 육경 대상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죠. 이 대상을 탁 이렇게 보는데 무엇이 접촉을 합니까? 육근이 육경 대상을 바로 접촉하는 거죠. 이렇게 접촉하여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식이 생겨난다고 그랬죠. 저게 카메라라고 아는 그러한 육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겨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정신과 물질, 즉 사람이 있고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것을 조건으로 인해서 아르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쉽게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육근이 육경 대상 눈이 어떠한 카메라를 접촉을 해서 아 카메라라고 아는 아르마리가 생겨나고 이 아르마리를 적 정신과 물질,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구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부처님 어떠한 것이 늙음이고 어떠한 것이 죽음이며 누구에게 이 늙음과 죽음이 따라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류다니까야 12-37번경 그대들이 아닌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구들이여 이몸은 그대들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오래된 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이몸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의도가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잘 봐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 것이 아닌 경 바로 이 몸이 바로 나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오래된 업이 어떠한 조건을 만나 졌을 때 바로 생겨난 이 몸은 바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고 오래된 업에 의해서 조건이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의도와 느낌이 바로 너라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몸은 네 것도 남의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멸한다라는 무상과 무화를 연기법으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늙음 죽음 이 둘은 연기로 인해서 생겨날 뿐이고 연기로 인해서 죽어날 뿐이지 늙음과 죽음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오래된 예로부터 지어온 오래된 업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세계로 태어나는 것이지 이 둘이 늙음과 죽음은 바로 나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조건이 맞아서 태어난다는 이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남이다 나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과 죽음 이 둘은 연기로 인해서 생겨났을 뿐이고 그리고 청정도론 비수디마카 17-71번과 72번경에 보면 누가 업의 결과를 경험하는가 라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타고사스님 청정도론을 지으신 분이시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어떠한 과일이 나타날 때 보통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아 과일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말들은 단지 결과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무에 의해서 그러한 과일과 열매가 열렸을 때 관습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하듯이 우리가 오래된 업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났지만 사람이라는 이 몸으로 나타났지만 관습적인 말로서 우리가 사람일 뿐이지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부타고사스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타스님은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나는 아이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신이 아이 때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연속체로서 어릴 때 공부를 했는 그 원인이 바로 지금에 있는 나의 결과가 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듯이 한 생에서 이 생에서 또 다른 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도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행위 행동들이 다음 내 생을 이끄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러한 업 우리가 지었는 업 이러한 것들은 동일한 연속체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전생에 나의 업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미래에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윤회 속에서 면들며 경험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지연업이 바로 윤회를 하는 것이며 그곳에는 바로 나, 자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업과 그리고 연계에 의해서 일어난과 사라진만이 존재할 뿐이지 그곳에는 바로 나라든지 자아라든지 그리고 주인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윤회 속에 면들며 누가 윤회를 경험하는가 바로 정답은 우리의 업이 되겠습니다. 업은 바로 우리의 내가 지었기 때문에 바로 동일한 연속체로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내 생의 결과로 나타나며 과거에 내가 지었는 업이 지금 현생의 업의 결과로서 사람의 형상으로서 실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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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